로아야, 어때? 가발 쓰면, 가발 쓰면 이쁠 것 같아요. 어때? 남자가 이러니까 좀 웃기다. 아빠는 마음에 들어. 로아가 해준 거니까. 얼마나 예쁠까? 그럼요. 아니, 그런데 아이들하고 마이큐하고는 어떻게 놀아요? 어, 그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이고 에너지가 되게 많은 아이들이어서. 또 그런데 친구가 키도 크고 막 힘도 좋고 하니까 엄청 막 이렇게 몸으로 많이 놀아줘요. 몸으로 놀아주니까. 축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막 올렸다 내렸다도 하고 막 정신을 쏙 빼놓죠. 종국이는 나중에 애남은 애가 어느 정도 뭐를 들 때부터, 들 수 있을 때부터 슬슬 같이 체육관 데리고 가서 어릴 때부터 그걸 시켜서 애가 집에 가면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고. 저 병이 물 꽉꽉 채워. 양쪽으로. 아들 따라 안 가질 거예요, 여기는. 아빠가 그림 그렸는데 그거 오려줄래, 로아가? 어. 어디? 아빠 갖다 줄게. 아빠가 얘 없는 줄 알고 얘도 그렸는데. 얘 여기 있네. 다. 아 예전에 그 내주 캐릭터를 그려준다라고 했었죠. 네 맞아요. 아 맞아. 얘 여기 있네. 똑같애? 닮았다. 된 거예요? 네, 통킹콩은 진짜 없다. 통킹콩 그렸어 이렇게. 어때? 귀여워? 자. 으희! 으흑 으응. 어으. 야, 야무지다. 진짜 야무지게 잘 자네. 진짜 야무지네요. 그런 거 엄청 좋아요 애들 그려달라고 그러고. 잘 오려요 또 쑥쑥쑥쑥 그냥. 두고 봐. 우리가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잡고 줘야 되니까. 맞아. 어디서 배웠어? 이렇게 주라고? 선배님이 많이 줬어. 선생님이 알려드렸구나. 아이고 똑똑해라. 똑똑해라. 진짜 잘 배웠네. 로아야. 블루코스터 타자. 일로 가봐. 와 준비 많이 했다. 여기 타봐. 아빵. 나라이들. 아빠 기타야지. 앉아봐. 아니 발은 빼도 돼 발은. 그럼 난 이렇게 해서 코파로. 뭐. 아니 이렇게 그냥 탈래. 이렇게 탈 거야? 이렇게 타도 편한데? 간다. 응. 엄청 무서워 아빠. 뭐가 있나? 아 뭐가 있나? 간다 간다. 아빠 뒤에 있는 거 맞아? 뒤에 있잖아. 아 틀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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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는 거구나. 응. 아아. 재밌겠다. 하는 것처럼. 흔들리는 거야? 지금 흔들림.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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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아 잘한다. 오. 야. 재밌겠다. 올라가 올라가. 아아. 스릴 있을 것 같아. 아아. 스릴 있을 것 같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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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올라가는 거야 지금. 아아. 으하. 와아. 여기서 떨어져? 떨어져 우리? 여기서 우리 떨어져? 이제 갑니다.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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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오오. 오, 진짜 까진 것 같아. 올려줘야지, 올려줘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 verkl아. 진짜 가능하다. 좋아하네. 좋아한다. 좋아한다. 아, 나 무서워. 또 떨어집니다. 우와아. 쉬우오, 신기하다. 재미있게, 엄마야. 우와아. 쉬우, 쉬우, 쉬우.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갑니다. 시간나나 봐 아빠랑 너무 잘 어울리니까 잘 놀아줬다 땡큐요 끝났다 아 저거 좋은데요? 아이디어가 좋아요 우리 손자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거 그냥 애들이 진짜로 몰입할 것 같아 어땠어? 다른거 없어? 다른거 없어? 다른거 없어? 다른거? 좀 더 무서운거 더 무서워야 돼? 어 무서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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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유 우리 잘 놀아주네 아주 이동권씨가 저도 집에 가서 해줘야겠어요 저 재밌겠어요 아따냐 로아 이제 밥 먹어야 해 응 로아 밥 먹어야 해 뭐를 마시기에는 어? 오 김밥아 김밥? 어 주먹밥 우와 무슨 메뉴일까요? 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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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로아도 같이 아빠랑 밥 이거 준비하자 아 뭐야 제 이리 와 요리할래 이거 입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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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야 좋아? 아 분홍색을 좋아하는구나 아 분홍색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분홍색 좋을까, 이렇게? 뭔가 그 아이들의 저게 있는 그 눈에 뭐가 이뻐보이는 그게 있나봐요. 저도 입었잖아요, 앞으로. 아, 맞아. 아, 앞치마가 딱 맞네. 아, 앞치마가 딱 맞네. 아, 앞치마가 딱 맞네. 아, 앞치마가 딱 맞네. 이거 단무지랑 당근이랑 잘라야 되는데. 단무지가 뭐예요, 단무지가 이거야? 어, 이거 로아 칼이야. 괜찮아, 이거 안 위험한 거야. 어, 칼도 분홍색이야. 여기 앉아, 여기 앉아서 해보자. 여기 앉아. 재밌어? 아이들이 같이 요리하는 거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쵸, 그쵸. 그렇지. 잘라봐? 잘라봐. 작게 작게 자르면 돼. 작게 자르면 돼. 어떻게 잘라? 이거 잡아? 어. 그렇지. 어, 그렇게 하면 돼. 잡아야지. 작게 잘라봐. 재밌다. 재밌다. 귀엽다. 너무 귀엽다. 재밌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아빠가 이걸 한 번 더 자를까? 이거 잘하고 있는데? 응, 알았어. 너 나 잘못하고 있어? 아니? 잘하고 있어. 이거 들어가. 어때? 응, 쪼끗하다. 잘했어. 내가 잘못이 먹어봐도 돼? 먹어봐도 돼? 먹는 건데? 맛있어. 아, 귀여워. 귀엽지? 재밌어, 로아야? 재밌어, 로아야? 엄마지 자르는 거? 응. 아, 예쁘다. 괜찮아. 빨리 올리면 괜찮아. 빨리 올리자. 아빠가 이따가 한번 씻어서 요리할게. 어. 이거 다 잘라야 돼? 아니? 그냥 로아 하고 싶을 때까지만 해. 아, 근데 다 잘르고 싶으면? 다 잘르면 되지. 다 잘랐는데 다 하고 싶으면? 그럼 당근 잘르면 되지. 지루한지 모르겠다. 딸하고 저렇게 해서. 얼마나 예쁠까?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칼 조심해. 네. 똑똑하다. 야무지다. 제일 꼼꼼하게 짜려는 것 좀 봐.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좋아? 좀 놀고 있을까, 나는. 그래, 로아는 이제 놀자. 아침마다 예쁘다. 흥. 응? 까만 한자. favorite. 같이 먹으면. 안 마이콜. 좀 먹고 싶다. 다ھ 야챌. 피해지는게 다 흥. 잘 먹지ult. 추워. 기다. 꽃걸. Period. , 좀 걱정하고 야채도 하는 중. 헤어링. 께에 깨는다. 간장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간을 너무한다. 짤 것 같아. 물 줄까? 여기 있어요. 아빠 안 힘들어? 아빠 안 힘들어? 아빠 안 힘들어? 세상에. 저런 말 해줄 때 너무 좋지. 저런 말 해줄 때. 힘들지 않아. 너무 착하다. 뜨거워요 조심해요. 맛있다. 맛있다. 진짜? 어. 귀여워라. 맛있다. 음.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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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간장이 많이 넣어. 간장을 그리 부었으니. 간장을 때리 부었대. 짱 맛있다. 진짜. 진짜. 잘 큰 술이었는데. 내가 가장 다이어트하러. 항상 조금 넣고 그다음에 싱거우면 좀 더 넣고 더 넣고 해야 되는데. 안 해 봤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와. 로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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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제 밥 만들어볼까, 주먹밥? 너무 좋아하죠, 저거 만드는 건. 나도 한번 비벼 봐도 돼? 이거 비벌 거야, 이제. 나, 아빠. 이거 재밌겠다. 어? 재밌겠지? 재밌겠지? 아하! 귀여워. 그것만 비비면 안 되고 이렇게 밥을 같이 비벼야 돼. 안 뜨거, 안 뜨거. 별로 안 뜨거. 그렇지. 애들이 저런 거 좋아하죠? 좋아하죠. 로아가 잘한다. 맛있겠다. 맛있겠대, 처음이지. 어때? 잘 비벼졌어? 응. 비비자. 다 비벼졌다. 이제 뭉쳐봐, 로아야. 아빠, 이렇게 해서 하나 먹어볼래? 자. 너무 커? 안 먹어. 응? 응? 과연? 정말, 정말 신기하게 맛있다. 진짜 신기하네? 정말 신기하게 맛있다. 진짜 신기하네?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네. 멋있다. 로아 애기 주먹, 애기 주먹밥 하나 만들어줄게 하나만 먹어봐. 아, 아. 애기, 애기. 응. 봐봐. 완전 애기야. 이쪽만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먹어봐. 제발 맛있어라. 맛있지? 엄청 맛있어. 맛있지? 엄청 맛있어. 맛있지? 엄청 맛있어. 다행이네. 엄청 맛있지? 앉아, 앉아. 의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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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조심해. 저럴 때 진짜 기분 좋아요.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 이마 이 앞으로, 여기로. 아이고, 잘 먹네. 아, 이쁘네. 아, 이쁘네. 크게, 크게 벌리고. 그렇지. 자기가 막 찍어먹네. 우와. 우와. 맛있나 봐, 정말. 안 되겠다. 잘 먹네. 만들면서 먹는 건 엄마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주먹이. 엄마들은 이제 일단은 다 만들고. 만들면서 먹으면 또 더 맛있어요. 아, 그래요? 진짜 괜찮지? 응.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 진짜?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 진짜? 응.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 응. 우와. 너무 예쁘게 말한다. 오, 이상해. 아, 기운난다. 주먹밥 처음 해봤는데 성공했네? 우리 이 여자 이 밥 다 먹는 거 아니야? 다 먹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너무 잘 먹는다. 진짜 괜찮지? 응. 진짜 괜찮지? 응, 천장 단무지. 요아가 짝은 단무지 맛있다. 아빠는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아빠는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어? 아빠랑? 아빠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아빠랑? 응. 아빠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아빠도 그래. 속상하겠다. 아이고. 그리고 머리카락 조심해. 턱 밑에. 아, 진짜 눈물 날는데. 아빠 주먹밥 처음 해봤는데 성공했네? 할머니 밥. 할머니 밥보다는 맛 없지? 오! 아니? 진짜? 응, 할머니 밥보다 맛있다. 오~~~ 할머니 밥. 할머니 밥보다는 맛 없지? 아빠 기분 좋게 해주는 거 아주 그냥 최고네, 최고. 할머니가 엄청 서운하겠는데? 할머니 감자전 진짜 맛있잖아. 어. 감자전 중에서는 할머니가 1등이야. 이야. 할머니가 1등이래. 할머니 감자전이 최고지? 어. 아빠가 감자전 해보고 할머니보다 맛있으면 아빠가 최고야. 이 세상은 요리 최고. 좋아. 아빠 요리사 될걸. 아이 아빠가 요리사가 될걸. 진짜 성공이네 로아가 맛있다고 해줘서. 기분 너무 좋다. 아니 왜 저렇게 잘 먹어. 다음에 또 해줄까 이거? 어. 아빠가 아프고 아빠가 아픈 게 싫어. 아빠가 아프고 아빠가 아픈 게 싫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와 청사네 진짜. 연애다 연애. 아빠가 아픈 거? 왜? 눈만 나니까? 응. 세상에나. 아빠 눈병도 나고. 독감. 독감도 걸리고 그랬지 미안해. 아빠가 아픈 게 세상도 내시고. 아유 너무 착하다. 너무 예쁘다. 아빠가 아픈 게 세상도 내시고. 아빠 절대 안 아플게. 응. 아빠 너무 예쁘다. 이렇게 먹으니까 안 흐르네? 맛있다. 진짜 잘 먹네. 장고지가 제일 맛있네. 그렇지? 아따, 이거 봐. 아따, 이거 봐. 아따, 이거 봐. 아따, 이거 봐. 애교가 진짜. 참 잘 컸. 잘 않는. 보다 좀 더 예쁘나? 보다 좀 더 예쁘나? 나 손이 커서 그런가? 아냐, 로아. 아빠.